오늘 개막전인데 개막전 2대0으로 이겨서 너무 좋고, 되게 칼퇴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분 좋게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MSI랑 현재 메타랑 좀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메타 챔프를 찾는 거나 메타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선수들이 약간 일정적으로 조금 힘들어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라 생각했고 지금 완전 메타가 달라져서 그냥 저희도 지금 적응 중이고 계속 토론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라인마다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챔프를 풀어주냐 맞느냐인데 저희는 딱히 막 지금 닫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챔프 없이 그냥 다 열고 연습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딱 정답을 찾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다른 팀 경기 참고하면서 많이 저희 것도 하면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연기가 약간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과감하게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실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게 더 싫어서 딱히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실수 나왔지만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가면 저희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실수에서 끊어진 것 말고는 딱히 저희가 불안하면서 경기를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히 저희 상대방이 좋았다 이런 점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생각을 딱히 안 했습니다. 페이지 선수가 펜타킬을 외치는 장면에서 사실 펜타킬도 뭐 약간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초비 선수가 스카노에트에 끌려서 죽는 장면에 리엔즈 선수가 계속 크게 웃어가지고 좀 더 저희끼리는 그 장면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MSI 우승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휴가를 보내고 이제 복귀한 다음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마음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들뜬 게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최대한 좀 다시 마음을 가다 잡고 이제 다시 서머 시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스카노를 이제 솔로랭크에서 상대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마 느끼실 텐데 이제 라인전이 좀 세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라인전이 좀 지는 상성이 나와도 그냥 어느 정도 맞으면서 이제 버티기가 좀 가능한 챔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 그리고 납치 같은 것도 되고 해서 그냥 뭐 다들 까다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스카노가 상대할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번 경기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저는 그냥 복귀하면서 막 증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뭐 하다가 뭐 좋은 결과 있겠지 이런 거지 막 그 그건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고 복귀할 때 그래도 받아주신 젠지한테 고마웠고 선수들이 같이 하자고 추천해 준 것도 고마웠고 그래서 그런 그냥 고마운 마음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증명한다 이런 부담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 두 번 하고 해서 그냥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우승할 거라는 생각은 막 하진 않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기분 좋고 지금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MSI 우승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약간 들뜬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서머 시즌 시작했을 때 다시 마음 가다 잡고 도전자 입장으로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우승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제 서머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 저희가 당연히 모든 분들이 우승을 바라셔서 저희가 경기를 지거나 저희가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경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질 텐데 그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자고 선수들하고 얘기한 적 있고요. 그냥 담담히 또 하다 보면 결승전 가고 우승하고 우승이 목표일 거라 생각해서 그냥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서머 시즌 우승하면 젠지가 5핏 달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목표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최대한 다음 경기 같은 것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머 시즌 개막하고 서머 시즌 시작을 했는데 1승으로 시작을 해서 너무 좋고 이제 다음 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첫 승리를 기분 좋게 이겨서 좋고 선수들하고 이 서머 시즌 또 길 텐데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선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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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